안녕하세요. 소피아입니다. 크리스마스 이브예요. 크리스마스니까 기분을 내기 위해서 메이크업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. 그리고 많이 물어보셨던 포니테일 하는 방법도 알려드릴 거예요. 크리스마스 이브 크리스마스 이브 마늘 크리스마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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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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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이크업은 다 끝났는데, 머리를 오늘은 포니테일로 묶을 거에요. 머리때 엄마가 묶어주는 것 처럼 엄청 높고 세게 묶어줍니다. 머리를 이렇게 묶어줬으면 잔머리를 정리해줄 건데요. 저는 이걸 쓸 거에요. 애찍한 줄 알아요. 쿠팡에서 샀어요. 잔머리를 정리할 수 있는 젤 같은 건데 그냥 이런 제가 방금 썼던 젤보다 좀 더 딱딱하지 않고 뭔가 촉촉한 느낌이 들어요. 머리가 더 잘 누워져요. 이렇게 했으면 이제 준비물이 하나 있어요. 이건데, 이게 카네클로네어라고 레게머리나 드레드머리나 이런 걸 할 때 이런 걸로 따서 이렇게 머리를 하는데 이제 그 소재를 제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사가지고 이걸로 포니테일을 할 거예요. 저는 엄청 긴 포니테일을 하고 싶었어가지고 근데 제 머리색이랑 맞는 걸 찾기도 조금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로 구매했어요. 이렇게 하면 안정돼요. 다행히도 정리할 건데요.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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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